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친히 찾아가시어 여러분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맞으시겠습니까? 보통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영접하게 될 때면 아마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면서 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일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8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일부만 읽었는데 그래서 함께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의 내용도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제 노아의 시대의 가운데에는 너무도 악이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재물을 받으시고 그 재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또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주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찾아오시는 일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화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방문하셨습니다 가인을 방문하셨을 때는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방문하셨고 그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베를 처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또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벨 때에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보고자 내려오셨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지켜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여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문은 특별한 사건이었고 이때에 인생은 사람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는 수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을 때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을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물에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번 방문을 지켜보자니 흥미진진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18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후에 보이는 그 언행을 보건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마치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처럼 뭔가 빛이 나고 일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 맞은편에 있던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도 자신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18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시간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굳이 그 시간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한낮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마 거기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낮의 날씨가 너무도 뜨겁고 더운 중동의 날씨는 이 더위를 피해서 아침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을 다 끝내놓고 제일 더운 시간에는 그늘에 앉아서 또 누워서 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늘에 누워서 쉬면서 잠을 청하기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나타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주석을 달아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오전에 많은 일과를 다 마치고 지금 한창 노곤한 상태로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막 낮잠을 청하고 있을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시간에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큰 신뢰이고 민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를 통학을 하면서 이제 만원 지하철 정말 사람이 꽉꽉 찬 그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집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퇴근을 이렇게 하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그 지하철 자리에서 어쩌다가 내 앞에 자리가 나서 딱 앉았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살짝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앞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날까 말까? 다시 눈을 감을까?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누웠던 그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먼저 그 앞에 엎드리기부터 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물론 지금도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길에 가게에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왜 부르는가 하고 뭔가 물건이라도 팔려고 부르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자기 가게에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정말 차 한 잔 마시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게 중동의 문화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마치 자기가 종과 같은 자세로 정말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마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발을 씻게 하여 주고 또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면서 떡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종을 시켜도 될 것을 굳이 본인이 사라에게 명하여 떡을 만들라 지시하고 자신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종에게 내어줍니다 떡 조금이라고 하였지만 이 고운 가루 세스하로 만드는 떡은 자그마치 약 24리터 정도나 되는 세 명이 먹기엔 너무도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떡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양이나 염수도 아닌 송아지니 그 식탁은 세 명이 먹기에는 너무도 성대한 잔치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는 그 옆에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 옆에서 시중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더운 한낮의 시간 누구나 쉬고 있을 그러한 시간에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처럼 나그네를 온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유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의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은 극율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와 같던 신세였던 자신을 선택하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마땅히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 아브라함이 다른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장세기 18장 아들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18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부지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자기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셨던 아들 약속을 이 사람이 다시 거듭해서 확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와 같이 아들을 다시 공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아들 낳을 기한까지 정해 주시는데 장막문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사라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와 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환대가 원인이 되고 약속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자기 가족들처럼 아끼고 돌보고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먼저 보고 나서 아들을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그 장면을 보건데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와 가족들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대접할 줄 알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앞서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 웃었었고 이번에는 살아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꾸질함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오신 이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 아브라함은 대접만 할 줄 알았지 사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낱 가장 불편한 시간에 찾아오신 것도 시험이었고 그 아들을 공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 노세안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도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다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의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지즘은 죄로 인해 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에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르지즘은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호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은 심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를 따라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까닭은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방문 목적입니다 바로 비밀 공유와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심판하기 위해 다른 두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그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뇌 지도를 펼쳐볼 수만 있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카 로시아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날 때에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돔이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사람들이 누구보다 악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에 소돔 땅에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단순 정찰의 목적으로 떠나셨다 하더라도 그 땅 가득한 그 죄악은 이미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롯이 그 땅에서 사는데 정말 이 소돔 땅 사람들의 그 죄악에 가담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죄악 가운데 가담했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 함께 심판받지는 않겠는가 아니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나도 얼른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길을 나서야만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기의 옆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지 않고 내 옆에 계속 계신 것일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따라 심판하려 하실 때 내가 소돔 사람들하고 친분이 좀 있다라고 해서 편을 드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장 20절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땅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가장 불편할 때에 정말 부부싸움하고 관계가 안 좋을 그때에 자녀를 혼내고 나무라고 있을 그때에 가장 불평불만하고 있을 그 시간에 굳이 그 시간을 골라 방문하실 것만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여유가 없을 분주한 그 시간에 곤란할 때에 방문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언제 오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나를 찾아오셔서는 내가 부지중에 행했던 친절과 환대를 기쁘게 받으셨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귀찮고 여유도 없고 불편하다는 그 이유로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는 당연히 가족을 돌아보고 또 소홀했던 가족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끈끈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반대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향한 안녕과 그 평안이 목적이 되어 이것을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력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만 머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그 명목 하에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타인에게는 또 한없이 차가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알고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타인을 환대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 작은 여유조차 내기 힘들 때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환대의 마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오늘 새벽 말씀에도 주신 말씀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함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특히 사라는 아들이 없으므로 많은 서름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의 아들을 약속하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잘 풀리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낙심할 때에는 아무리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실은 이 어려운 현실에 가려져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사라와 같이 속으로 웃으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면서 저들을 같이 정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서를 붙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지 않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지즘이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오해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지 않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답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아브라함은 중보자임에 분명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또한 천하 만민이 우로 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섬김과 믿음과 중보의 사명이 있음을 마음에 함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라고 한다면 너무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찾아올 것처럼 어둡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극유를 잊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주님을 대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와 자비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